최근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는 위생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1위 즉석밥인 햇반이 곰팡이가 핀 채 발견돼 논란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곰팡이는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란 이유로 뒷짐만 쥐고 있습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즉석밥 한쪽이 누렇게 썩어 있습니다. 국내 즉석밥 1위 CJ제일재당의 햇반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쪽은 전부 새까맣게 썩어 있는 데다가 밥알 모양은 끈적끈적하게 변형됐습니다. 지난 9월 소비자 A씨가 쿠팡의 로켓 배성을 통해 구매한 햇반으로 유통기한은 내년 6월. 소비자 A씨는 냄새를 맡아보자 쉰내가 강하게 났다며 불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J제일재당이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유통 과정 중 리드필름 파손으로 인한 공기 유입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CJ 측은 햇반이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곰팡이가 핀다면서 다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곰팡이가 현행 식약처 기준의 보고 대상 이물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보고 대상 이물은 3mm 이상의 유리와 금속성 재질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동물의 사체와 곤충류 등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나무류와 고무류 같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 식품에서 곰팡이가 나와도 기업이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국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물이 발생한 정확한 경위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 제조사의 잘못인지 유통과정의 잘못인지 원인을 알아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테지만 원인조차 알기 어려워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CJ제일재당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수거한 제품은 분석한 이후 폐기했으며 고객에게 동일 제품을 보내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초록마을의 냉동만두 제품에서 목장갑이 발견됐으나 이 역시 보고 대상 이물이 아니라 논란이 커지지 않았다면 은폐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보고 대상 이물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물이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시각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대주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제3기관이나 공기관에 행정기관에 통해서 리포트를 하는 게 좀 더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 천상자입니다.